먼저 포토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촬영 먼저 진행한 다음에 개별 촬영 진행할게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왼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께 먼저 우리 QWER의 대표 포즈 가볼까요? 오, 좋아요. 네, 각자 본인을 상징하는 문구를 직접 몸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귀엽게 미소지으면서 아우,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민 중독의 시그니처 포즈 혹시 있나요? 오, 고민 중독이니까. 아, 고민에 중독되면 이렇게 귀여울 수 있는 건가요? 나도 중독되고 싶다. 오, 너무 사랑스러워. 왼편 함께 바라보시면서,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바이개 여러분들을 향한 하트 포즈 한번 발사해볼까요? 좋습니다. 각자 본인만의 하트, 깨물 하트도 좋고요. 네, 귀여운 스몰 하트도 좋고요. 네, 고양이 하트 오랜만에 또 한번 가볼까요? 귀엽게. 아우, 좋아요. 네, 사랑스럽습니다. 네, 우리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역시 같은 포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QWER의 대표 포즈. 네, 좋습니다. 각자 본인을 상징하는 문구를 이렇게 예쁘게. 네, 좋습니다. 저기 뒤편 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QWER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사랑의 하트 포즈도 가봅니다. 네, 좋아요. 다양하게. 네, 머리 위 하트도 괜찮고요. 사랑스럽게. 네, 아우. 아우. 네, 우리 희나님도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착해. 네, 고마워요. 네,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역시 같은 포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QWER의 대표 공식 포즈. 네, Q의 초단. W의 마제타. E의 희나. 아래의 우리 시현님입니다. 자, 그리고 고민중독의 시그니처 포즈. 고민. 너무 고민이 많이 들 때 고민중독을 들어봐. 음, 좋습니다. 이어서 하트 포즈 이어갈게요. 하트. 네, 좋습니다. 하트. 자, 저기 뒤편에 계신, 오른쪽 뒤편에 계신 우리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하트. 네, 아까 미쳐 못했는데요. 왼편에 우리 영상 기자님들, 뒤편에 계십니다. 네, 오늘 영상 기자님들이 정말 가득 자리를 외워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트 포즈. 아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단체 촬영 이쯤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기자님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촬영 한 분 한 분씩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초단님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들은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뵐게요. 초단님 역시 왼편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바라보시고 역시 본인의 아우, 좋아요. 상징이 되는 큐 포즈. 자, 초단은요. QWR의 드러머이자 밴드 그룹의 리더죠. 자, 좋아요. 정면도 한 번 봐주실까요? 네, 좋아요. 정면 멀리도 한 번 봐주시고요. 뒤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큐 포즈.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귀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사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초단 씨는. 육각형 능력치의 소유자로 통하고 있죠. 자, 다음 포즈도 한 번 가볼까요? 귀여운 핫 포즈. 네, 귀여워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 또 왼쪽 뒤편에 멀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상 기자님들께도 귀여운 포즈. 정면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귀여운 핫 포즈로 또 이번엔 어떤 팬 여러분들을 또 예, 사로잡을지 이기 때문에요.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우리 핫 포즈로 오늘 먼 길에 두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또 대신 전해봅니다. 고민 중독이니까 고민 중독이 되면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다. 우리 초단 님의 포즈 표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너무 들어도 도대체 어떤 고민일까요?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 또 이어서 정면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네, 정면 뒤쪽도 멀리 바라보시고요. 아, 정면 앞쪽도 한 번 볼까요? 네, 살짝 앞쪽도 아, 또 이렇게 살짝 내려보니까 이게 얼짱 각도 나오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우리 정면 아래쪽도 살짝 핫 포즈 부탁드려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래쪽 핫 포즈 자, 좋습니다.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초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마젠타 님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젠타 님. 역시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네, 자, 왼편부터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부터 본인을 상징하는 시그니션 포즈로 W의 마젠타입니다. 네, 자, 왼쪽 뒤쪽도 바라봐주시고요. 뒷편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눈인사 부탁드리고 또 정면도 한 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도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네, 정면 중앙 정면 위쪽도 한 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젠타 님 QWAR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오른쪽 유쾌한 텐션과 센스와 또 비주얼까지 뭐 매력이 탈출한 건 없어요. 네, 우리 마젠타 님. 아, 오늘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매력 하나를 맡고 오셨네요. 네, 하트 포즈 좋아요. 하트 포즈도 좋습니다. 왼편 뒤쪽도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아, 사랑스러워요. 네, 아우. 우리 마젠타 님의 하트라면 하트록도 예, 다 받아낼 자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 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 계신 릭기 자님들을 향해서 귀여운 하트 포즈 왼편에 계신 릭기 자님들을 향해서도 아우, 너무나 기분 좋아집니다. 우리 젠타 님의 하트 네, 우리 왼편 뒤쪽도 한 번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젠타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자, 다음은 우리 희나 씨입니다. 희나 님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희나 님 네, QWAR의 기타와 키보드를 맡고 있는 우리 희나 님입니다. 왼편 한 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왼편부터 본인을 선징하는 E 포즈 아, 좋습니다. 뭔가 힙해요. E 포즈 따라오고 싶어요. 자, 왼쪽 뒤쪽도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몸을 살짝 틀어서 정면으로 또, 예, 좋습니다. 같은 포즈로 본인을 상징하는 E QWAR의 E를 맡고 있는 희나 님 자, 정면 위쪽도 한 번 바라보시고요. 네, 이쪽 뒷면 아래쪽도 시선을 살짝 옮겨주시고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귀여운 사랑스러운 미소와 함께 본인을 상징하는 E 포즈 자, 오른쪽 위 편도 한 번 바라봐주시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귀여운 하트 포즈 한 번 가볼까요? 하트 좋습니다. 네 아,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뭐 인간 하트가 따로 없고요. 하트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희망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면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아우, 좋습니다. 음, 상큼합니다. 자, 위쪽도 한 번 바라보시고요. 정면 위쪽 이어서 정면 아래편도 네, 아우, 좋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맞춰주는 희나 님 덕에 우리 기자님들도 너무나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왼편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왼편 계신 기자님들 자, 아래부터 중앙 또 위편까지 예, 한 분 한 분 눈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희나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애니에서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우리 희나 님이었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시연 님입니다. 우리 메인보컬이죠. QW 이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메인보컬 자, 우리 시연 님 역시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귀여움과 카리스마를 오가는 멋진 퍼포먼스 디스코드에 이어 이번 고민 중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편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본인을 상징하는 R 가볼게요. 자, 왼편 아래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시선을 살짝 위로 옮겨서 네 뒤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좋습니다. 이어서 정면으로 몸을 살짝 틀어주시고요. 네 QW 이 아래 R 시연입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질 때마다 멤버들이 모일 때마다 정말 너무나 화노석을 질렀는데요. 아 이렇게 또 다시금 컴백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아 사랑스러워 하트 포즈도 한 번 가볼까요? 네 하트 네 역시 뭐 아이돌 경력직에서 우러나오는 이 포즈들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네, 좋습니다. 어린 시연님 자, 정면도 한 번 봐주시고요. 네 좋아요. 자 이어서 정면 위쪽도 봐주시고 몸을 살짝 틀어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좋습니다. 자, 정면 아래쪽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정면 아래쪽 향해서도 우리 기자님들 아 좋습니다. 어린 시연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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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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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